그렇습니다. 영탁씨가 5월에 트로트 가스 브랜드 평판 2위에 오르고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뭔가 좀 잡음도 들려와요. 영탁씨가 뭘 잘못한 건 아니고 바로 이제 막걸리 회사랑 영탁씨 팬들이 이 영탁씨의 상표권 어떤 상표권이냐면 영탁 막걸리라는 이 이름을 두고 지금 논쟁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영탁씨가 이걸 지난해부터 지난해 5월에부터 이 모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딱 1년이 지나고 계약이 종료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 선을 긋는 듯한 그런 보도자료를 막걸리 회사가 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와 전속 계약이 끝났는데도 영탁이라는 이름이 쓰인 이 막걸리를 계속해서 판매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막걸리 회사 측에서는요. 이 회사의 회장의 그 이름 끝자인 영자 그리고 탁주의 탁자. 그래서 이 막걸리의 이름이 영탁 막걸리다. 이전의 모델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탁씨의 팬들은 입장이 다르다고요. 그렇죠. 사실 지금 되게 공교로운 게 사실은 지난해 5월 13일 이게 영탁씨 생일이에요. 제가 팬심으로 압니다. 요날 막걸리가 출시가 됐어요. 그런데 1년 지나서 요번 5월 17일에 보도자료를 내면서 13일에 계약이 좀 끝났다. 그런데 요 이름 지금 최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회장 이름의 끝자 영에다가 탁주에 탁자 붙인 거다. 이게 영탁씨랑 관련이 없었다. 이런 보도자료를 내니까 팬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소리냐. 아니 지금 우리 영탁 막걸리여서 우리 영탁에 막걸리여서 얼마나 사 먹었는데. 그럼 왜 작년에 생일에 출시했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팽팽한 그런 어떤 대립을 보이고 있는 거죠. 영탁씨가 막걸리 한 잔 언제 불렀어요? 그거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탁씨가 오디션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막걸리 한 잔을 부른 게 지난해 1월 23일이었고요. 그리고 이 막걸리 회사가 상표 출연을 한 게 지난해 1월 28일이었습니다. 먼저 불렀네. 5일 정도 앞선 거잖아요. 그러면 영탁씨를 둘러싼 상표권 논란 현재 어떻게 진행 중에 있나요? 일단 이 사실이 지금 알려지면서 홈페이지에 300건이 넘는 항의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영탁씨 팬들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막걸리 회사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에 영탁 이름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해라. 영탁 관련 콘텐츠를 모두 내리고 이름을 바꿔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빗발치는 항의가 이어지자 막걸리 회사 측은 영탁씨와의 전송 모델 재계약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